네 청평댐 위쪽에는 지금 쓰레기들이 수문을 열어놓으니까 수문 방향으로 지금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. 지금 저 큰 거는 물놀이 어디서 쓴건지 모르겠지만 구유물들이 보면은 선착장도 있고 그 다음에 풍선이 들어가 있는게 무슨 조형물 같아요. 쓰레기들이 겁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. 이상 청평댐 이었습니다. 네 제가 지금 서있는 이곳은 청평댐입니다. 청평댐. 청평댐의 지금 쓰레기들이 상류측에서 엄청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. 수문에 걸려가지고 커다란 쓰레기들은 걸려서 지금 못내려가고 있어요. 그래도 한가로이 논의를고 있는 오리 한가로이 논의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끊겨요.